최근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관련 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스마트 모빌리티 카테고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17% 증가하는 등 2배 이상의 수요를 보였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중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일부 얼리 어댑터들만의 전유물로 통했지만 이제는 생활 속의 레저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경우 1년 사이 각각 270%, 236%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기 자전거 매출도 56% 증가하며 시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인터파크 스마트 모빌리티 담당 MD는 스마트 모빌리티 카테고리의 경우 새로운 레저 문화에 대한 니즈가 높은 20에서 30대를 주축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 당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운전면허 면제 등을 시행한 것도 지속성장세를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 프로모션 외에도 올해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